부산의 수행단체 영꽃 모임이 조개종이 펼치는 경주 남산 열한국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과 트리키의 기금모금에 힘을 보탰습니다. 영꽃 모임 이정옥 회장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해 마해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트리키의 지진 피해 지원금으로 1,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정옥 회장은 지난 1977년 설립해 올해로 46년째인 영꽃 모임을 이제 회양하려 한다면서 남은 회비 500만 원에 십실반 더 모았고 불자로서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우스님은 가족 모두가 불자라는 이 회장의 얘기를 듣고 본인은 절에 다녀도 자식은 다른 종교를 가진 경우가 많은데 불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오셨다고 격려하며 모금동참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